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초놈을 아껴서 열심히 일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법이 정하면 법에 따라서 과도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존중받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땅의 보통 민초들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동안 동네에 물 많이 빠졌네 나빠졌네 이렇게 했어요 요즘에 아주 욕을 많이 먹었죠 자기를 삼선중심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준 지역구인 일산을 찾은 교통부 장관이 신년행사에서 주민들에게 툭 던진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년행사장에서 한 시민이 김 장관에게 약간 무례하게 한 것도 사실이죠 고양시가 망쳐졌다 고양시가 안 망쳐졌어요 이렇게 계속 해물으니까 좀 신경질이 났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 동네 물 많이 나빠졌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산이 카바레냐? 네 눈에는 일산이 카바레로 보이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네 눈에 일산이 카바레로 보이니까 일산의 물이 그동안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김현미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을 그대로 그냥 드러낸 거죠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고초를 겪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검찰은 초법적이다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말은 보통 사람들에게 상당히 상처를 줬을 겁니다 죄 지은 놈이 죄에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 그게 어떻게 고초냐 이야기죠 마땅히 구속되어도 여한이 없을 그런 친구가 대통령 이와 온 그냥 고위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로 수사방해에 해당할 정도의 비호발을 하는데 그게 고초를 겪은 거냐야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희들에게 국민들이 겪은 마음고신과 분노는 안중에도 없냐? 이렇게 국민들이 묻고 싶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정리를 쓸 겁니다 저 양반에게 국민은 자기 편 밖에 없으니까 다른 편은 국민이 아닐 테니까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고초를 겪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세 번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황제가 되는 모양이야 추 다르크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어명을 수행해야 되는 자이다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사극에서나 나올 수 있는 표현의 21세기하고도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국회에서 결연한 포정을 한 추 다르크 입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법을 알지 않습니까? 허영 헌법학자이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자 교수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는 명령 복종 관계가 아니라 상호 견제 균형 관계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죠 법무부 장관은 상하관계 아니다 이야기 수평관계고 상호 견제 균형 관계다 이야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수장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고 기관 내에 견제 균형 장치다 기관 내에 견제 균형 장치다 그걸 무시해버리면 법무부 장관이 명령하면 검찰총장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탈법적일 뿐만 아니고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허영석자 교수입니다 네 번째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천적 장애인은 어려울 수도 장애를 가지고 나와서 의지가 약하다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편견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특히 차별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입에 오르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당장 사람들이 장애인 비하 발언되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 관계자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뭡니까 해당 영상을 내리고 수습책을 마련하는데 골치를 썩였죠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집권 세력 핵심 인물들의 인식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국민들을 표를 주는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 간주한다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표현을 쓰면 좀 거친 표현입니다마는 너희들은 개돼지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오늘 아침에 좀 거친 표현의 칼럼을 썼더구먼요 개돼지로 살아보니 그 칼럼의 한 문장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서로가 서로를 개돼지라고 손가락질하며 둘러 찢어진 나라가 됐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세력이 누군지 또 누가 개돼지 노릇으로 자처하는지는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느 쪽 의견을 따르더라도 우리가 지금 개돼지 신세인 것만은 분명한 모양이다 안혜리 논설위원이 칼럼에 나온 문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라봄의 문제일 뿐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저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예를 들면 조국은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너무 명확한데 집권 세력들이란 게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안중이도 없는 거죠 조국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조국 같은 범죄자에게 고초의 마음의 빚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날 밤을 세우면서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찰에게는 초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죄를 범해서 혐의가 10개 이상 12개 13개까지 가는 사람한테는 마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대통령의 수준이 그 정도니까 장관이나 총리나 여당 위원들이나 그 수준으로 국민을 대하는 거죠 너희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 제대로 대접받고 살려면 국민들이 좀 깨어나서 엉뚱한 친구들한테 표를 줘가지고 엉뚱한 친구들이 지배 세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책임져야 될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절대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15일 날 방송되었던 떠나는 이란 태권도 영웅이란 그런 글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걸림돌님이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본 항복으로 일찍 끝났습니다 당시에 소련군은 한국 땅을 밀고 들어왔고 미국은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거의 준비되지 않은 채로 미국이 부랴부랴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멈추자고 제안을 했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한국이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피하게 된 것이죠 미 군정기 동안 남노당에 의해서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도 정말 미 군정이 좋은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죠 4.3사건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한반도를 다 휩쓸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중심을 잡지 않았으면 아마 종전도 되고 평화협정도 됐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걸림돌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댓글과 질문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댓글과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사를 담당하는 공병호TV고 다른 하나는 자기개발과 자기경영, 자기관리를 담당하는 공병호 자기경영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군데를 다 활용하시면 개인정 성장은 물론이고 세상을 보는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을 한층 확장하고 강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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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